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전해보고 즐거움도 찾겠습니다 Ready? Here we go with today's mission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핵심은 그렇죠 어떤 일을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그 앞에 멍청하거나 혹은 위험한 짓은 안 하겠다고 주인공 탐이 내게 약속했다 길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영어로는 당연히 약속하다 보겠어요 그렇죠? He promised 지나간 일이니까 promised라고 쓴 거고요 발음은 t 발음이 더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promised도 되게 어렵거든요 promise, s 이것도 어렵잖아요 promised it 이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앞에 나오는 발음 때문에 뒤에 ed 발음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promised, promised 이 발음이 더 쉽죠? 자 좋습니다 뭐뭐 하는 것을 약속했다 이거 외워봐야 소용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연습하러 떠납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네 가지의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공통적으로 Something in common? 당연히 약속했어고요 앞에 스마트폰인지 아니면 보너스인지 장미정원인지 엄청난 것인지 모르지만 다 약속을 누가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요 아빠가 스마트폰을 사주신다고 약속했어 그러면 my dad 아빠겠죠 그렇죠? promised me 나한테 약속을 했겠죠 뭘요? 사주신다고 이렇게 동작을 따로 집어넣어도 되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promised me a smartphone 이렇게 쓰셔도 돼요 물론 얘 대신에 my dad promised to buy me 이런 식으로 to buy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말하다 보면 짧게 말하는 게 더 경제적이잖아요 자 두 번째 끝에 보시면 느낌이 올 거예요 우리 사장이 보너스를 준다고 약속했어 그 예를 들면은 my boss promised me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렇죠? a bonus 간단하죠? 내가 나한테 장미정원을 준다고 약속했잖아 그러면 you promised me 두기 쉽죠? 말하는 사람을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에 있는 사람한테 야 너 나한테 장미정원을 준다고 a rose garden 물론 비유적인 뜻은 기본적인 건 장미정원이겠죠 하지만 장미정원이 가꾸기 힘들거나 혹은 활짝 펼쳤을 때의 어떤 멋진 모습 그래서 인생의 화려한 시기라든가 멋진 것 이런 것의 대표격으로 rose garden 아니면 a bed of roses 장미로 가득한 침대 이런 식의 표현이 두 가지가 생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의미를 문맥상 파악하실 수 있을 테니까 맨 마지막에 엄청난 것을 해준다고 약속했잖아 엄청난 거는 뭐지? 자 이 표현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요 여러분 하늘에 달이 있습니다 달 저 원에 따줄 수 있어요? 그런 약속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you promised me the moon 정해져 있는 거라 이때는 the를 썼고요 자 그래서 너 나한테 달을 따준다고 약속했잖아 이런 느낌으로 엄청난 것을 이야기할 때 the moon이라고 한다는 것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뭐해요? 이렇게 보시고 네 가지를 직접 해보는 your turn time 첫 번째 거 아빠가 나한테 스마트폰을 사주신다고 약속했다 야 신난다 이런 식의 느낌인 거죠 your turn 맞습니다 my dad promised me a smartphone promised me인데 빨리 하니까 promised me promised m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 발음이 살짝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장이 보너스를 준다고 약속했어 your turn 맞습니다 my boss promised me to give me promised me promised to me promised to give me a bonus 해도 되지만 포인트가 여기 나온 것처럼 my boss promised me a bonus처럼 써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promise 다음에 to give me 해도 되지만 길다는 거죠 자 장미정원을 준다고 약속했어 라고 할 때는요 그렇죠 you promised me 맞습니다 a rose garden 근데 왜 약속 안 지켜? 그래서 보통은 I didn't promise you a rose garden 내가 언제 잘 먹고 잘 사게 해주겠다고 항상 장미빛 꽃길만을 아 우리말에 그 길이 있군요 바로 꽃길만을 걷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적 없잖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는 I didn't promise you a rose garden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꽃길이 바로 rose garden이에요 자 그가 엄청난 것을 약속했다 you 아니면 he로 바꿔보겠습니다 둘 다 다 가능하니까 your turn 맞습니다 he promised me the moon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바로 이어집니다 스텝 2 자 다음은 그 어떤 멍청하거나 위험한 짓을 안 하겠다고 내게 약속했어 그러면 tom promised me 되게 간단하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뒤 내용이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물건처럼 아까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뭐뭐 하겠다고 해서 뒤에 that이 나옵니다 that he wouldn't do 그렇죠 he wouldn't do anything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고 근데 어떤 거예요 멍청한 stupid or risky 바로 이거죠 stupid or risky 이젠에도 한번 나왔는데 발음이 stupid이 아니고요 발음이 estame에 나오는 t 발음은 뜨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100% 맞는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stupid이라는 발음은 물론 알아들을 수는 조금 있겠지만 what?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tu 뜨 발음을 하셔야 돼요 stupid stupid 아시겠죠 자 그래서 stupid or risky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tom promised me he wouldn't do anything stupid or risky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야 나한테 약속해 너 이상한 짓 아니면 쓸데없는 짓 안 하겠다고 Hey promise me you won't do anything stupid 이런 표현 아마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장이 작년에 봉급을 올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my boss 그렇죠 my boss promised me 딱 나오겠죠 뭐 하겠다고요 그렇죠 나한테 주겠다고 해서 동작을 표시하고 싶으면 that he would give me 뭘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a pay raise 봉급을 올려주는 거죠 last year 작년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로 나한테 상처 주거나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래서 자 이것도 you promised me 그렇죠 뭐 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that you wouldn't 그래서 that이 생략됐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that you 강조를 해서 never까지 hurt me or leave me 떠나겠다고 절대 never니까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이 두 가지 구조 생각하시고요 복잡하시면 한 문장으로 다시 행복해집니다 alright try it again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볼까요 탐이 나한테 약속했어 어떤 멍청하거나 위험한 짓은 하지 않겠다고 라고 했더니 반응이 탐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인가봐요 너 정말 걔 말을 고지곳대로 들었어 고지곳대로 들었어 여기에 긴장하지 마시고요 위만 보시면 돼요 가볼까요 tom promised me 그렇죠 뭘 약속했어요 that 해서 대승향향된 겁니다 he wouldn't do anything stupid or risky 그렇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did you really 그렇죠 take his word for it take one's word for it 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so take my word for it 내 말을 고지곳대로 들어라고 할 때도 쓰입니다 자 it's time to say goodbye and you can practice this as many times as you want just right there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러 되세요 thanks a lot bye by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